한 주간의 SNS 세상 들여다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양과 군포, 의왕과 과천시장의 SNS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대우 안양시장입니다. FC 안양과 수원FC의 경기 직관하면서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안양엘지가 서울로 연고를 옮기면서 끊긴 안양엘지와 수원삼성의 지지대 더비가 FC 안양 창단으로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FC 안양과 수원FC의 지지대 더비 시즌2가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안양의 축구 원로들과 함께 관전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경기에서는 안양이 2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뒷얘기입니다만 그날 경기를 진행한 주심 귀가 가려울 겁니다. 안양에서 롬볼대회가 열렸네요. 볼링과 게이트볼을 전복한 듯한 경기인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인기 스포츠입니다. 사실 휠체어에 앉아서 하는 규정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대의 군포시장입니다. SNS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네요. 추석 전에 남긴 글인데 전통시장과 사회복시 시설에 다녀왔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포시와 공영홈쇼핑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네요. 공영홈쇼핑의 물류창고가 군포에 있는데 사옥까지 군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군요. 군포시가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 때문이란 설명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돈 의왕시장입니다. 역시 추석 인사글 남겼습니다. 추석 전에 사회복시 시설을 방문해서 입소자와 종사자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왕시에 야구 동호인들을 위한 야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글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예정 부지를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야구 동호인들에게 기쁜 소식이겠네요. 마지막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 도시 응원 챌린지에 동참을 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지목을 받았네요. 김종천 시장의 응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랜데이시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인데요. 2013년 7월 30일에 세워진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소녀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과천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없죠. 최근 과천고등학교 학생들이 건립운동을 시작했다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SNS였습니다.